우연차 여기 오신 우리 손님 나들 모두 놀고 쉬고 가자 다 자아! 바다 황희 그전 짓던 3일 만에 여러 스님 모하들어 어떤 스님 광세 들고 또 어떤 스님 대징 들고 또 어떤 스님 팔아 들고 또 어떤 스님 대북 들고 머리 깎은 상좌 스님 금법 땅 올라가서 달에 몽둘 저 복채 양손에다 갈라들고 금복은 두리동도 광세는 화성광역이요 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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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